엑시산조스 마지막 뿜뱀 앤 트랩 누가 보길말씀 17장 진짜 외워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 까먹거나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시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모두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은이라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 까먹거나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시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만은 것이 아니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힘들고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우린 모두 다 한숨 뿐이지 여기저기 둘러봐도 우울한 이야기만 가득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셨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바리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 까먹거나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시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이만은 것이 아니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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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